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토끼한국사 김종국입니다. 이제 기출문제 강의가 이제 시작됐습니다. 기단이라고 고생하셨죠? 빨리 찍어야 하는데 기본 수업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. 전자체판을 찍을 건데요.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겁니다. 모든 문제 근데 이 강의 들으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. 이 필리노트가 있어야 하고요. 기출문제입니다. 최신 기출문제입니다. 요거 있죠 요거 새로 나온 거 요걸로 이제 촬영이 진행됩니다. 놀라지 마세요. 모든 문제 다 풀어줍니다. 우와 박수 소리 막 들리네요. 이거 혼자 풀기 너무 힘들잖아. 그래서 저하고 함께 제가 모든 문제 다 풀어줄 겁니다. 깔끔하게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.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강의를 찍었습니다. 책 없어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. 저한테 가장 질문을 많이 한 게 기출문제 어떻게 푸냐 이런데 정 힘들면 풀어지지 마세요. 저하고 함께 풀면 됩니다. 웬만하면 풀어오는 게 좋고 못 풀 경우는 같이 풀면 됩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문제 풀이 스킬을 이제 가르쳐 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. 1회독 하시면 여러분 많이 틀립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1회독은요. 소켓팅하는 아 처음 만나는데 문제 처음 보는데 어떡해요 여러분. 문제 한번 보는 거예요. 틀리는 게 당연합니다. 그러니까 그거에 멘탈 나가면 안 돼요. 그리고 2회독부터 이제 데이트하는 거예요. 데이트. 여러분 서로 알아가는 단계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진행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총 몇 회 5회독 하셔야 돼요. 5회독에서 10회독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모르는 문제는요.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나 JWS 00077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4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답표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. 1, 2, 3번 있으면 여기 딱 이렇게 1번 이렇게 찍는 거예요. 여기 딱 동그라미 치지 마. 틀렸네? 틀리면 요것만 틀린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. 자기가 잘 모르겠다. 여기는 밑줄 쳐도 돼요. 여기는 지저분하게 해도 됩니다. 문제는 건들지 마라. 왜? 5회독 10회독 해야 하니까. 나는 지저분하게 풀고 싶다. 자 그럼 기화펜 사세요. 기화펜.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. 이번 강의. 준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많이 했는데 안 들으면 슬프잖아. 슬프잖아. 그쵸. 슬프니까 여러분 꼭 들어주시고. 일주일에 5개에서 6개가 업로드 될 겁니다. 들으실 거죠? 오케이? 오케이. 좋습니다.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하오! 하오!